여기는 신대방역에서 250m정도 거리입니다. 방은 작아요. 가격은 1000에 38이구요. 지상층입니다. 방은 한 4평정도 5평은 안되는거 같구요. 좋은거는 보시다시피 거의 신축급입니다. 신축급이고 여기에서 가깝고 신발장도 길게 있고 전자렌지까지 옵션으로 있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신축급이고 여기에서도 가까우니까 방은 작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천장에 빨래를 넣거나 그럴 수 있게끔 해놨고 이것보다 여기서 더 멀어지면 더 넓은 집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 가격에 방이 크게 나오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짐이 많이 없는 분들에게 옵션은 풀옵션이고 깔끔한거 좋아하고 짐이 없고 지상층 찾는 분들에게 괜찮고 만약에 여기서 더 걸어도 된다 하면 좀 더 다른거를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침대는 화면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침대는 하나는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짐이 많이 없는 분들 깔끔한거 좋아하는 분들한테 보증금은 300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300... 300도 되고 보증금은 1000도 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대 듣겠습니다. unseren 보시는 이즈 6호 personalities분들은 음식omes 1 Stockdown을 오늘로 살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